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꽃동산 다육이에 왔습니다. 여기는 대표님께서 매니아 생활을 합의 20년, 여기 오신 지 10년.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요? 깜깜한 심야예요. 집에요? 언제 가요? 아휴 기다려요? 누가? 아휴 기다리다 자겠죠? 자 그러면 구경 가야죠. 구경. 자 어떻게 구경 가냐면 아휴 이뻐요. 쪼꾸미 시리즈 쪼꾸미 시리즈 이렇게 갑니다. 종자 아이들 가겠습니다. 자 블러드킨 처음 봤어요? 어머 세상에 5개 3만원? 아휴 낱개로 낱개로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리즈를 쭉 가니까 택배비가 조금은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아휴 다른 것까지 같이 사면 되지. 자 블러드킨은 어떻게 생긴 게 블러드킨이냐. 여기요? 꽃동산 봐 여기. 자 이렇게 이렇게. 응? 요렇게 생겼어요. 아휴 세상에.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요요요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뻐요? 끝내줘요? 5개? 요렇게 요렇게 하면 좋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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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서구에 있는 예. 꽃동산 다육이. 자 5개 나래비 세워봅니다. 왜? 사이즈 될라고. 사이즈 될라고. 어떤 걸 대더라도. 예. 어머 세상에 얼굴 다 같아요. 아 종자예요. 종자 종자. 종자 맞습니다. 아휴 세상에 이걸 나래비로 세워봐. 100개 어떻게 세워. 자 종자 요렇게. 예. 10 한 4정도 돼요? 하나에 3정도. 3호 15 딱 맞네. 다섯 개 재니까 약 14에서 15 정도 되는 거 보니 하나에는 약 3cm 정도 됩니다. 다 가렸어요. 자 요렇게. 맞죠? 맞죠? 아휴 잘 잊어먹었어요. 어우 세상에. 음. 자 이렇게 해서 블러드킨. 어머 세상에. 나 또 이거 못 찾아요. 구독자님들. 응. 아가 있는 거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아휴 진짜 이뻐요. 괜찮았어요? 응. 블러드킨이고. 에 낱개로. 낱개로 안 한대. 안 한대요. 자 이렇게. 어우 어떻게 가야지. 발 꼬면 시커면 되나. 오 잘. 저저저저저저.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자. 종자예요. 자 뿌리 없는 종자. 맞아요. 비행기 싹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종자는 대부분 제가 한 가지 더 알았어요. 어떻게요? 농장이 있는 허가 난 곳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하우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우스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블러드킨이고. 이렇게 나래비 세웠죠? 다섯 개. 삼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블러드킨 갔습니다. 그리고. 어휴 나 또 깜짝 놀라. 흙 한자. 야도 다섯 개 삼만 원. 아휴 세상에. 잠시만요. 오. 얘요. 제가 나래비 세우려고 합니다. 자 하나. 육만 원만 가지면 부자예요. 언제? 3년만 지나봐. 응. 3년만 지나봐. 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괜찮았어요? 아휴 어떻게 가요. 오. 예뻐요? 어. 자 그러면 흙단자. 다섯 개. 삼만 원. 자 꽃동산 다육이 같죠? 요렇게 요렇게. 요런 아이들. 사이즈요? 가죠? 아까 그 블러드킨하고 얼추 비슷해요. 요렇게 요렇게. 자. 자 사이즈 갑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요렇게 해서 사이즈. 어. 그러니까 약 3cm 정도 되는 거죠? 다섯 개 15cm 정도. 자 요렇게. 야는 흙탄자. 예. 야는 흙탄자. 얘는 블러드킨. 자 요렇게. 오. 세상에. 똑똑하다. 아휴. 자 블러드킨 다섯 개 삼만 원. 흙탄자 다섯 개 삼만 원. 꽃동산 다육이. 예.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갖고. 얘가 흙탄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아휴. 세상에. 골드미르. 골드미스인지 알았어? 아휴. 자.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이뻐요. 짠짠짠짠짠짠. 어머 세상에. 아휴. 아무리 떼도. 자 이렇게. 괜찮았어요? 어우. 어떻게. 어우. 됐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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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세상에. 그러니까 이뻐요? 손이 쏙 나왔어요. 아휴. 선물 받았어요. 아휴. 선물 받았어요. 의정부의 대표님이 사줬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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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어요? 아휴. 참참참참참. 이렇게 종자 왔습니다. 얘요. 몇 개예요? 오. 다섯 개. 2만 원? 괜찮네. 어휴. 세상에. 골드미르. 다섯 개. 2만 원? 잠시만. 갑니다. 나래비 세워요. 아휴. 자. 나래비 세워요. 하나. 어머 세상에. 얘는 또 이렇게 이쁘네. 예. 이렇게 이쁘네. 네. 둘. 셋. 넷. 사이즈 젤라구요. 네. 네. 오. 요새 이런 종자.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15cm 정도 되죠? 얘는 골드미르. 다섯 개 얼마래요? 2만 원. 어디예요? 꽃동산 다육이. 아휴. 그럼. 자. 어떻게 해요? 골드미르. 꽃동산 다육이. 다섯 개 2만 원. 예. 어머 세상에. 골드미스. 미르. 자. 골드미르이에요. 네. 다섯 개. 예. 세일이에요. 짝대기도 있어요. 네. 아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가요. 골드미르 이렇게 이뻐요. 진짜 이쁘죠? 아휴. 세상에. 아휴. 참나. 참나. 자. 이렇게. 끝내 주죠? 자. 됐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꽃동산 다육이에서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갈게요. 예. 얼마나 더 가요? 자. 샤르마. 아. 여기 하나 더 갈게요. 우리 구독자님. 알라뷰. 알라뷰. 아휴. 그 얘기가 저기지.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 와인이. 와인이가. 저기. 그. 맞아요.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만큼 이쁘냐면. 한 번만 봐요. 이렇게 이뻐요. 어떻게. 각도 조절. 아휴. 진짜. 하나. 만오천 원이죠? 두 개 하면 삼만 원이래요. 자. 이렇게 진짜 이뻐요. 그. 제가 와인이를. 그. 한. 사. 오 년 정도 키운 매니아 방에서. 그때는 얘 얼굴 하나에. 몇십만 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걔는 중간에 이제 적심을 해서. 제가 그. 군생을 봤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와인이. 군생. 어우. 밴드방에 올려드릴게요. 사진. 어우. 삐졌어요. 왜? 밴드방만 올려가지고. 아휴. 제가. 걔 하나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이뻐요. 어우. 세상에. 괜찮네. 예. 와인이. 그. 지금 보는 그대로예요. 대품이 됐을 때 정말 이뻐요. 얘는 사이즈 재야죠. 두 개. 자. 사이즈 갈게요. 자. 이렇게. 제가 자를 재니까. 어. 삼. 한. 4cm 정도 되죠? 4cm 정도 되죠? 어머. 잘했네. 나. 똑똑하다. 어. 4cm 정도 되고. 하나. 두 개. 삼만 원이고. 꽃동산 다육이. 어. 얘요. 이렇게. 어. 이렇게 물들었는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물든 거는 못 봤고.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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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봤거든요.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 봤거든요. 예. 요 정도. 그리고 아래는 어차피 이 아래 입장을 가지고 실뿌리를 내요. 그래서 실뿌리 날 때까지 이 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엽이 다 집니다. 그리고 자꾸 들쳐보면 뿌리를 덜 내려요. 그리고 11월 때 구매하신 분은 약 두 달 후에 뿌리가 내렸지만 아마도 지금 구매하시면 한 달 안에 실뿌리는 다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폭풍 성장이 됩니다. 자. 와인이. 오. 세상에. 다 이뻐. 안 이쁜 게 없어. 아우. 세상에. 야. 이뻐요. 어. 이쁘죠. 두 개에 3만 원이고 사이즈는 약 4c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이 더 가요. 오. 오늘은 아주 베리굿이에요. 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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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왜 이뻐. 아유. 자. 이렇게 샤르망. 지난번에 봤던 아이죠. 요렇게 요렇게. 자. 어우. 이뻐요. 이뻐. 하나 16,000원인데 두 개에 3만 원이요? 예. 아유. 하나 하시면. 왜냐하면 저희 시리즈가 다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해도 15,000원에 달라 하셔요. 다남이 그랬다고 좀 하지마. 이르지 마. 제발. 그냥 안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지 않으니까. 아유. 나 다른 거 샀으니까. 근데 얘만 하나 사요. 아유. 그거 안 하지. 그러면. 앞에 있는 아기들 샀으면. 아. 그러면 천 원이 모자라서. 아유. 택배비 물어요. 아유. 그럼 천 원 더 내면 되지. 자. 괜찮았어요? 아유. 진짜 이쁘네. 얘요. 샤르망 16,000원 꽃동산 다육이. 샤르망 16,000원 꽃동산 다육이. 네. 진짜 이쁘죠? 괜찮았어요? 사이즈요? 갑니다. 자. 아유. 자. 잣대 잊어먹고. 네. 자. 이렇게. 자. 4cm. 4.5cm 됐죠? 네. 4.5cm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샤르망 갖고. 아유. 세상에. 얘네들이요. 젤리 핑크. 얼마래요? 13,000원인데 두 개 하면 24,000원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아유. 세상에. 딱 엄지 손톱만 하죠? 예. 500원 동전만 해요. 그래도 사이즈 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다 종자예요. 자. 젤리 핑크. 꽃동산. 아유. 다 가리니까. 꽃동산 다 여기 아시죠? 약 2cm? 예. 2.3cm 안 돼요. 2.5 정도 돼요. 2.5 정도 되고. 예. 이렇게. 예. 어머. 세상에. 이런 애도 있어요. 예. 아유. 세상에. 종류가. 이렇게 가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는 색깔이 낫고. 왜 하나는 이렇게 보냈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젤리 핑크. 1만 3,000원. 2개. 2만 4,000원. 꽃동산 다육이. 봤죠? 꽃동산 다육이. 자. 그 다음에. 얘요. 어우. 세상에. 달샤벳 핑크. 얘가 이렇게 예뻐요. 달샤벳 핑크. 아유. 진짜 예뻐요. 제가 이 달샤벳 핑크를 봤거든요. 가격이 얼마예요? 얘. 얘. 얘가 만약에. 잠시만요. 제가 사이즈 재볼게요. 얘가 지금 약 한 8cm? 7cm 정도 돼요. 근데 10cm만 넘으면 3, 40만 원 해요. 지금 현재도. 현재도. 어우. 세상에. 봤다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브라운 계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뻐요. 진짜 예뻐요. 아유. 세상에. 가격이 얼마래요? 3만 5,000원. 꽃동산 다육이. 예. 3만 5,000원. 꽃동산 다육이. 달샤벳 핑크. 요렇게. 요렇게. 달샤벳 핑크. 짠하고 예뻐요? 어우. 세상에. 짠 이뻐요? 어머. 야는 또. 짠하고 예뻐요? 이렇게 예뻐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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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구독자님들이. 제발 좀 들지마. 딱 들었다. 그러면 지갑이 쑥 열려요. 슝슝슝슝 열려요. 에이. 자. 에. 그러면 범이 내려옵니다. 에이. 범. 네. 범이 내려옵니다. 네. 자. 자. 달샤벳 핑크 부셨고. 그 다음에 쥬피터. 예. 쥬피터. 마지막이에요. 쥬피터. 어우. 하나 더 가야 쓰겄네. 자. 응. 쥬피터 12,000원. 예. 하나. 12,000원. 그리고 3개. 36,000원. 사이즈 갑니다. 자. 3cm 정도. 예. 2.5에서 3cm 되는 거죠. 하나. 2개. 3개. 예.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얼마요? 36,000원. 정말 예뻐요. 제가 요거 요거 요거. 어우. 세상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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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잖아. 안 이뻐요? 자. 이렇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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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상에. 쥬피터. 제가. 그. 쥬피터를. 대품 사이즈 봤는데. 20,000원이던데요. 응. 응. 어휴. 그러니까. 저기. 얘네들은 포트에다 담을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산목판에. 혹은 다른데. 응. 꽂아 놓은 데다. 구석에 하나만 꽂아 놓으면 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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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피터. 하나. 12,000원이죠. 3개 사면 3만원에 준다는 거잖아요. 꽃동산다 여기.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하나 더. 앙코르. 에어. 아휴. 세상에. 이뻐요? 어머. 세상에. 야. 진짜 이쁘네. 앙코르. 가격 3만원이에요. 예. 앙코르 3만원. 가격. 자. 그러면. 사이즈 가죠. 사이즈. 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사이즈 약 6cm 정도. 예. 6cm 정도 같죠? 아휴. 세상에. 진짜 이뻐요. 괜찮았어요? 끝내줘요? 대단해요? 아휴. 어쩜 좋아. 이뻐요. 이뻐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앙코르는 요렇게. 가격 3만원이면 이제 이런거죠. 그 앙코르를 뿌리 내린 아이를 한번만 검색해보시면 이 가격대를 알 수 있어요. 예. 얘 3만원. 그리고 수량은 이게 다 끝이에요. 아휴. 난 얘가 제일 맘에 드네. 그죠? 예. 근데 피멍은 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어우. 자. 이렇게.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일산 서구 일청로에 위치한 예. 꽃동산 다육이 마을에서 종자. 종자. 종자로 들어온 쪼꾸미 아이들을 구경했습니다.